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먹고 살려면 한 가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멀티로 다양하게 자라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나중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담이 돼서 시작조차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취업에 관련된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로 취업에 관련된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저도 한번 수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프리랜서이자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같이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청년취업 사관학교 새싹이라는 개발자 양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죠. 개발자는 마냥 어려워 보이기만 하는데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취사 새싹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해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조성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새싹은 서울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약자로 캠퍼스의 교육 브랜드입니다. 서울시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해 싹을 트우고 성장시킨다는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개발자를 꿈꾸거나 개발자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들이 SW개발자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취업 사관학교 캠퍼스는 영등포에도 있고 금천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지만 저는 온라인 수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취업 사관학교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봅시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일단 로그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가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로그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강신청한 게 하나도 없죠.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첫 페이지부터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새싹 영등포 캠퍼스 4기 교육생 모집. 새싹 개발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30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오프라인 수강을 할 건 아니고 온라인 수강에 대해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룹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프리 A 그룹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진짜 2페이지까지 있네요. 개발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프로그램이 학습 대상이 무료라고 써져 있어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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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담없이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번 어떤 게 지금 끌리는지 아무래도 익숙한 단어인 안드로이드 인스타그램 클럽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하울의 안드로이드 인스타그램 클럽 만들기. 인스타그램 앱은 가장 쉽고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버를 개발한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안드로이드 코틀링 이 세 가지를 배우나 봐요.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 신청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SBA 회원가입이 필수네요. 그리고 새싹 여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되고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글 폼 자기소개서 제출 끝. 별다른 요구사항이 크게 없어요. 강의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목만 봐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럼 수강신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레벨 테스트, 면접, 신청 완료. 면접이요? 면접도 있나봐요. 일단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봅시다. 하울의 안드로이드 인스타그램 클럽 만들기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여기 작성하는 게 약간 설문조사 같은 느낌이에요. 모두 작성하고 제출을 눌렀습니다. 다음 과정은 기다려야 되겠죠. 먼저 미리 보기라는 걸 보니까 강사에 대한 소개부터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어요. 미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 먼저 보시고 다음 과정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청년취업 사관학교 새싹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쉽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제가 지원한 인스타그램 클럽 만들기 강사 하울님은 비전공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개발이란 거에 대해 막연해도 개발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부담없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아요? 새싹을 통해 교육받고 개발자 취업 혹은 창업을 성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영상은 이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